그래서 첫 번째 써전트 점프. 가볍게 뭐 나 이거 써전트 자신 있다. 그냥 자연스럽게. 점프.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. 그냥 오케이. 한 번씩 그냥 와서 자기가. 와, 맨. 와, 맨. 그러면 다 한 번씩 해 볼까요, 그럼? 좋아요. 좋아, 좋아. 좋습니다. 다들 여유 있어요. 올리겠습니다. 한 이 정도 올릴까요, 일단 이 정도. 에이, 더 올려야지. 안 해요, 도전. 이 정도 여유 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넘어가시잖아. 올라갑니다. 높다, 이거. 나 명치가 어디 있으면 어떻게 해, 이거. 완전 높다. 잘 뛴다. 40cm 올려야 돼요, 40cm.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와, 강림이. 뼈 높은데, 강림이? 와, 잠깐만. 이게... 높긴 하다. 도전, 도전 정신. 도전. 와. 제가 다리 힘도 가장 센 부위이긴 한데. 와, 탈락 좋다. 귀여워. 아이언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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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첫 번째 탈락자를. 높긴 하네. 자, 지금부터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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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. 와, 진짜 재밌는다. 어떻게 해. 진짜 아이언맨이야, 이거 올라가. 이거 다 올려도 할 것 같은데. 최후의 1인으로 가야 됩니다. 구출하게 올리시죠, 형님. 최후의 1인. 아이언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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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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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. 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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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올려도 되겠다. 다 올려도. 아니, 여기 스프링 있어. 여기 스프링 있다니까. 여기 스프링 있어, 지금. 한 번 더 올려야 돼. 올릴게요, 올릴게요. 오, 이거는 진짜. 아이언맨. 아이언맨. 이건 높다. 와. 이건 안 된다. 이건 안 된다. 우리 윤성빈 응원하면서 한번 해 볼게요. 와. 윤성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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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해, 충분해. 와. 와, 진짜 높다. 와. 될 것 같아. 될 것 같아. 할 것 같아. 근데 진짜 높다. 와우. 어후. 즐거운 더. RE이. 사진을게 suburban해야 해 볼게요.